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은재래 체험 리뷰로그, 뷰잉러그 10인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분들의 힙과 골반 라인 체형이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컵 압박... B컵? 스타킹에도 컵이 있나? B컵 압박 스타킹은 현존하는 최고급 원사를 이번엔 세파여 꼼꼼히 검수한 겁니다. 칠크같이 부드러운 터치감과 올이 잘 나가지 않고 이게 진짜 중요하죠. 올이 잘 나가지 않고 보풀이 잘 생기지 않는 내구성 백화점에서 12,000원인가? 당시에 12,000원. 저한테 굉장히 스타킹을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인데 12,000원을 주고 스타킹을 샀단 말이죠. 그날 올이 나갔어요. 아니 12,000원짜리 스타킹이 당일에 올이 나가서 더 이상 못 신게 되면 그 멘탈이 여러분, 멘탈에 타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사실 스타킹을 좀 믿지 않고 잘 신지 않고 차라리 추위에 떨고 그런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압박 스타킹 너무 궁금해서 한번 신어볼까 합니다. 날도 좀 많이 추워졌고 해서 이 스타킹을 신을 건데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타킹이라도 내 손톱이 까끌까끌하면 올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기 전에 일단 저는 지금 손톱 먼저 한번 관리를 좀 하고 위험 요소를 다 제거를 하고 신어볼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아무리 스타킹이 10만원짜리 최고급 스타킹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톱이 올버린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스킨 색상, 살색과 검정색.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살스, 검수라 그러죠. 살스와 검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살스를 신을지 검수를 신을지는 저도 저의 갈대 같은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결정해서 신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압박 스타킹이 오늘 저를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따란! 오늘 저의 선택은 스킨 색상입니다. 아직까지 검은색을 신을 만큼 날씨가 추운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영상 감상하시기 전에 좀 주의하셔야 하는 게 이 영상은 스타킹을 리뷰하고자 하다 보니까 영상 전체가 다리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건전한 영상이지만 조심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일본 수입 원사를 사용해서 이태리 방직기로 편직을 했고 나일론 사이 스판덱스를 양 방향으로 두 번 꼬아서 튼튼하다고 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입어보니까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스타킹을 신을 때 조조가 막 달려와가지고 스타킹에 입을 막 앙앙 갖다 댔는데도 이게 튼튼하더라고요. 물론 재차 말씀드리지만 스타킹의 가장 치명적인 건 여러분의 손톱이에요. 살색 스타킹은 막 의도적으로 내가 커피 색상 신은 거 아닌 이상 내 원래 살 색상과 가장 비슷할수록 좋잖아요. 이 10인치 자외선 차단 압박 스타킹은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 몸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10인치 스타킹 홍보 문구에 맨다리처럼 보이지만 지금 압박 스타킹 신고 있어요 라는 멘트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스타킹을 신고 외출하면 적게든 많게든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됐거든요. 나 오늘 스타킹 신고 있어 스타킹 신고 있어 특히 팬티 라인 쪽이나 엉덩이 쪽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날 저는 내가 스타킹을 신고 있다라는 것을 딱히 인식하지 못할 만큼 아주 편안한 하루를 보냈어요. 올이 나갈 때까지 이 스타킹을 신고 나가는 순간을 업로드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긴 기간 동안 리뷰할 수 없잖아요. 언제 올이 나갈지를 알고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 스타킹 신는 동안 벗는 동안 올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고 있는 동안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너무나 편했다는 점 아직 신어보지 않았지만 검스 시스루 블랙 색깔도 기대되는데요. 이거는 뭐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예쁘지도 않은 은젤의 오다리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합시다.